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아름다운 하루 행사 수익금 전액을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에 기부했습니다.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에 전달한 후원금은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청소년 및 청년 22명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 마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. 오인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청년들을 후원해 작게나마 희망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지방 공기업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은 청소년, 청년들의 자립지원시설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정서적, 경제적 자립기반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.